자, 우리 포토파이즈에 대한 대표부터 포토스쇼 같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아홉 분의 매력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아홉 분의 매력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. 흥 아니 하이 아홉 오늘의 상태로 사는다. 고객님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하자면 귀신의 분들이 곧 나요 그럼 오늘 가져보면 꼭 우리가 신설을 파고 어떻게 안 남을 수 있어요 물에 좀 물어 볼 수 있어요 오늘 대단하나요? 대단하네요 다시 나눠서 그 다음에 꼭 미리 미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반 주사님을 하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몸매가 더 좋으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또 알게 되네요